웨어러블 슈트 몸을 두드리는데 악기 소리가 난다? 이게 대체 뭔가요? 웨어러블 슈트고요 드럼을 입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 자켓 치면요 대면 대면 어색함을 푸는 데엔 합주만 한 게 없겠죠? 록밴드의 기타와 아이티 악기인 보디 드럼의 즉흥 합주 또한 연주하는 악기뿐 아니라 주변 조명까지 음악에 맞추어 빛을 내도록 만드는 이 곡은 음악과 빛을 조화시켜 음악의 신세계를 표현한 곡이란다 오우 칭 Peters sul 풍 dom 알 에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